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까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두 주 동안 10장하고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열두 사도 중에서도 제일 수장이었던 베드로 개인적인 경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고넬료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리더들은 처음에는 특히 할레파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1차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가지 진행되는 사건들을 정확히 보니까 그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학적인 결론이었고 교리적인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는 정말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잘 봐야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델을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함께 떡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 소유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모델이 하나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될 수는 없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19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대반 집사가 설교 쫙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스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때 수적으로 거의 한 만 명 이상의 엄청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대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뭐로 시작된다? 순교로 시작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면 물론 순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이 순교를 또 다른 차원의 순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순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조로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순교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순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순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이 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은 자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체들이 모여 있을 때에 교회가 제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도 지금도 오늘도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19절의 고백을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갔냐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지역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훨씬 북쪽이고 약 200마일 뭐 300마일 정도로 지금 북쪽으로 지금 도망오듯이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마다 이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디옥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취했던 전도 방법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자기랑 비슷한 사람 자기가 어울리기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구부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옆쪽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성경에 보면 헬라파가 있고 헬라인이 있어요 헬라파는 유대인 중에서도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그러면 일단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면 말 그대로 헬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 언어를 익숙하게 쓰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안디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은 되게 많아요 한 20개 정도가 될 정도로 안디옥이라고 이름 붙여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 쪽에 있어서 시리아 안디옥이고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게 되는 비시디아 쪽에 안디옥이 또 있어요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어쨌든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고요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은 로마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데 50만 명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0만 명이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다인종 다문화권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공통적으로 이들은 헬라말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는 알렉산더가 통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와 언어권은 그리스말 헬라어가 통용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가 공통 언어예요 그런데 다 이방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누구 하나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보내야 되죠 그때 베드로를 보내지 않고 요한을 보내지 않고 야고보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냈다고 돼 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게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리고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나바는 열두 사도 중에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안들어갔습니다 일곱 집사에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사도행전 4장이 기록되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아 출신이 어디라고요? 구부로 아까 우리 헬라인에게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20절을 보니까 구부로하고 구레네 사람 아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난 어느 집화 사람이라고요? 레위 집화 레위 집화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어? 이름이 있네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그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 뒤에 별명을 누가 붙여줬어요? 사도들이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뭘 잘했겠어요? 위로를 잘했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위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위로 그게 이제 바나바의 이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워낙 위로 사역을 잘하니까 그냥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이 공동체 생활을 일궈나갔던 그런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사울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다메색에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뭐 할 때 등장하느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다메색으로 올라갈 때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전부 잡아서 체포하려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다메색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색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죠 집가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지금 괴롭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갑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얘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뭐 아나니아는 가서 기도해 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사울이 완전히 이제 핵가닥 바뀌었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메색에 있는 유대인들이 얘는 안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뭐 바구니 타고 도망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왔어요 그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그때 딱 등장한 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뭘 했어요? 사울 대변인이 된 거예요 변호인이 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쫙 자기 일처럼 이야기를 주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왜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줬습니다 사울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죠? 바나바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헬라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결국 23절에 안디오까지 가서 한 게 뭐냐면요 위로를 한 거예요 위로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뭘 했다고요? 권하니 이 단어가 지금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권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encourage했다 encourage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헬라어 원 원 발음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뭐라고요?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우리 영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파라 철치 파라 리걸 옆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거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옆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해 주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파라칼레오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결국 했던 것은 옆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그게 보혜사예요 절 이름 같기는 한데 이 보혜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번역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글로도 뭐 보혜사라고 번역을 특별하게 했지만 딱 들어맞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에는 Comforter 위로자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어떤 영어는 Counselor 상담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떤 영어에서는 Advocate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단어가 또 예수님한테 사용됩니다 어디 사용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 한글 성경은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똑같은 나라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제가 성경적 의미의 위로가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위로사역은 성령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결국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 그리고 주님께서 나 성령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었냐면 대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드버컷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있는데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들의 죄를 대신 지었습니다 제가 이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제가 다 담당합니다 제가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나 안에서 의인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지금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보이는 착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바나바의 위로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바나바처럼 정말 한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서 파라 옆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도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불일뜰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로 인두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공동체에 딱 도착하니까 뭘 봤어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Seeing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볼 수 있냐 바나바만 본 거예요 바나바만이 보는 거예요 바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권면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권면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인도는요 주님 붙들어 주님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도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지 자신들도 몰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깨달으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이 놀라운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이렇게 접근했습니다마는 바나바는 딱 와보니까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떠올랐어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왜?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잖아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날 보면 답 모르면 성경 봐야 되죠 25줄에 보니까 다소에 있어요 다소 어디에 있다고요? 다소 다소에는 왜 갔냐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나바가 열두 사도와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바나바 때문에 교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파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안되겠네 없애버려야 되겠네 죽여야 되겠네 이단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걸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다소 왜 다소로 보냈냐면 여기가 사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고향에 좀 짱 박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거기 조용히 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로부터 바나바가 찾을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짧게 8년 길게 한 10년입니다 그동안의 사울은 잊혀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다소 고향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뭐 저 쳐다봐도 답 안 나요 나도 몰라 뭘 했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 그럼 몰라 사울이 고향에 가서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이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가족들 참 좋아했겠죠? 아니 우리가 힘들게 너를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서 그 유학비 다 내주고 가말리엘 밑에서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네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 될 줄 알고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중에 넘버 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요즘 들리고 있는 이단의 괴수가 됐어? 가족들에게 환영 못 받았을 겁니다 또 다소 다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을 환영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소에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예루살렘에서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왔더라 뭐 이런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8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말은 바울이요 사울이요 주님이 나 불러주신 거 맞나 난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나를 미워하지 가정 깨졌지 이 뭐지? 고향 사람들 나 미워하지 굉장히 깊은 자존감이 상실된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풍성했으면 다소의 교회가 세워져야죠 그 소식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기억하고 찾아갑니다 이 바나바가 아 위대한 게 이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지 않았다면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지금 13장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도바울의 사역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는데 다소까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백마일입니다 백마일 한 사람 찾아가기 위해서 백마일의 여행을 가고 오고 200마일 왔다 갔다 합니다 찾아가서 사도바울은 아직 아니죠 사울에게 뭘 했겠어요 또? 뭘 했기는 별명대로 했겠지 encourage 위로한 거예요 옆에 가서 옆에 가는 게 백마일까지 찾아가서 옆에 가서 서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꿈꾸게 합니다 10년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 준 그 비전 알고 있지 지금 지금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딱 너를 위한 사역이야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선교회 지금 모델을 만들고 계셔 너희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 지금 이때라 같이 가자 바나바 그것을 하고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요 참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딱 보내줬으니까 뭔가 있는 사람 같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줬대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됐는데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공동목회 하는거에요 공동목회 바나바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 공동체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권면은 주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서 알려주실거야 바울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 여기서 펼쳐야 돼 같이 사역을 하니까 그들이 1년 동안 제자 훈련 바나바하고 사월한테 받아가지고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생겼다구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스스로 교회가 부른게 아니구요 우리는 앞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광고한게 아니구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게 이제는 가끔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아휴 저기도 크리스찬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하고 어? 어? 그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스스로 아우 나 제자 훈련 했는데 나 몇기인데 나 뭐 했는데 통동 몇번 했는데 이런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네 그렇게 불러요 요즘은 그 말 듣는게 좀 부담스러워요 좋은 말이 아니라서 이때는 크리스찬이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이민 사회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LA만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가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몇 개의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기 부인의 영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두 번째 바나바들이 없다 또는 안보인다 또는 활동을 안한다 저희 교회도 이전에 바나바 사역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필요한게 아니고요 바나바가 필요한거에요 바나바가 움직이면 바나바 사역이 되는거에요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비바나바가 하면 문제가 됩니다 바나바가 움직여야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를 수 있고요 바나바는 파라 클레이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 견줄 만큼 성령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위로 전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 가치관 힘내라 잘될 거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 변호할 만큼 저 사람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진리로 인도해주는 그런 바나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을 다시 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바나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멀리 다섯 가지 찾아갈지언정 사람들 안에 간직해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훈련 받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봤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끼리 하는 안 좋은 농담 하나가 매스컴에 안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신문지상에 안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나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클레토스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바라칼레오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세우는 바나바 사역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순교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클레오 위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함께 찾아 옆에 가서 진리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교회를 요즘 많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좀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주었던 것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전 받으신 것도 있다면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정말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구나 그렇게 불림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순교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나바드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찾아가 그들에게 진리 대신 파라클레이토스 대신 주님께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P Hard Rock 감사합니다.